제가 아는 그쯤은 너무 닮아서 그런가? 아 혹시 그분인 줄 알고 오신 건가요? 아 참가하신 분들도 다 아는 계신 건가요? 아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K컬처 강남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 무대에도 K-POP 아이돌 위주로 함께 했었는데 데미를 우리 JB1이 시민이 데미를 장식한다고 그러니까 엔딩 무대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보고 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다라도 데미무대 많이 해봤잖아요 데미무대는 순서가 좀 앞쪽에 있는데 근데 JD1씨는 엔딩무대 할 자격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실력도 그렇고 팬분들의 응원도 그렇고 이런 분이 엔딩을 하려거든요 우리 산다라 누나 실제로 같이 무대에서 본 적 있나요? 아니요 무대에서는 처음 봤고요 방송에서 근데 이분이 맞나? 제가 감동원 씨를 본 지 JD1씨 근데 JD1은 아닐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때 JD1이었어요 맞다 JD1이었어요 JD한지 여기서 안된 JD1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혹시 너도 헷갈리는 건 아니죠? 오늘 JD1인가? 오늘 JD1인가? 그나저나 드디어 período 이 시기 unable mes ペham